다음 세번째 에피소드는 심플로파잉 라디칼즈 입니다 우리가 루트 4 곱하기 9는 루트 36이고 이것은 우리가 6이란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또한 루트 4 곱하기 루트 9는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4 곱하기 9는 나누어서 루트 4 곱하기 루트 9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일반화한 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심플로파잉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수 루트 450이라고 한다면 이 450 중에서 래셔널한 부분을 뽑아내고 밖으로 뽑아내고 이 래셔널한 부분만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450은 이렇게 9 곱하기 50으로서 3 루트 50이 될 수도 있고 5 루트 18이 될 수도 있고 15 루트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루트 50이나 루트 18 속에는 래셔널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 루트 2에는 루트 2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루트 2 자체는 퍼펙트 스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이나 18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해를 한다고 하면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개의 팩터들의 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팩터들 중에서 약수죠? 약수들 중에서는 래셔널한 부분이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루트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래셔널한 부분만 남아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루트를 우리는 심플스트 펌 어거 루트머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레디큰트 속에는 더 이상 퍼펙트 스퀘어가 될 수 있는 팩트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루트 50은 루트 25 곱하기 루트 2가 될 수가 있고 루트 25는 퍼펙트 스퀘어로서 5가 빠져나올 수가 있죠 밖으로 루트 50의 약수 그러니까 팩터들입니다 팩터들 가운데 퍼펙트 스퀘어가 될 수 있는 25가 들어있으므로 이것은 지금 루트 50은 우리가 심플스트 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도 마찬가지입니다 18도 그 약수 중에서 9가 들어있죠 9는 3의 스퀘어로서 3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래셔널한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래셔널한 부분을 빼내고 남아있는 루트 2 이 녀석은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죠 이게 심플스트 펌이 되는 겁니다 심플스트 펌과 그렇지 않은 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루트에서, 라디컬에서 어떤 수의 약수들 가운데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이제 심플스트 펌이 된 거죠 엑스의 큐브와 엑스의 큐브를 곱하면 엑스포넌트가 6이 됩니다 엑스 2 더 6가 되죠 따라서 루트 엑스 2 더 6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루트를 벗기게 되면 엑스의 큐브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의 엑스 2 더 5는 이와 같이 해서 엑스 2 더 4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숫자와 인티즈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재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베리어블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어떤 공식 룰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레딩컨트 자체가 프렉셔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심플한 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디노미네이터에서 루트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3을 3이 밖으로 녹여있으면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다 3을 곱해주게 되면 디노미네이터는 9가 되고 9분의 1 곱하기 1분의 6에서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으로 빠져나오고 루트 6만 남게 됩니다 그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게 되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렇게 요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위에 있는 이 부분만을 설명한 겁니다 앞에 부분은 빼고 빼고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고 그리고 c가 파지티브인 경우에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루트 c분의 a는 c분의 1 곱하기 1분의 a이고 이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죠? 알았으니까 요것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c분의 1이고 이것은 루트 a죠 따라서 루트 c분의 루트 a가 됩니다 이것이 루트 속에 프렉션이 있는 것이 두 개의 루트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따라서 루트 c분의 5는 루트 c분의 루트 5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에 분모를 같이 곱해줌으로 해서 밑에 것만 빼낼 수가 있습니다 루트 밖으로 빠져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c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c분의 a일 경우에는 루트 c분의 루트 a가 되고 루트 c와 루트 c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줘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연습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a와 b와 c를 가장 심플스티한 폼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루트 9와 루트 8로 나눌 수 있겠죠 분자와 분모를 루트 9는 3이 될 거고 루트 8은 2루트 2가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8은 심플스티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8 속에는 8 속에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팩트가 들어있는 거죠 4 4가 들어있죠 4를 밖으로 빼내고 2만 남겨 놓는 것입니다 5분의 4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분모와 분자의 루트 5를 곱해줌으로 해서 5를 분모인 5를 루트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8이 있고 3이 있는데 루트 8은 2루트 2가 되고 3은 루트 3이 됩니다 2루트 2에 루트 2를 곱해주면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될 것이고 루트 3에 루트 1을 곱해주면 루트 6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루트 6과 통행시 될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앞에는 인티즈가 있고 뒤에는 이제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분자도 그렇고 분모도 그렇죠 이 경우 각각 철해주면 됩니다 8은 2루트 2가 될 거고 b의 세제곱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b to the 4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지금은 2b를 곱해주네요 2b를 곱해주면 그렇죠 루트 2니까 2b를 곱해주면 16b to the 4가 되어서 이것은 4b 스퀘어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8은 9 곱하기 2죠 이거는 아직 프라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9 곱하기 2니까 9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9만 따로 떼내고 그것이 3이 되고 루트 2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부분 결국 루트 속에 있는 것은 프라임만 남겨놓겠다는 거죠 루트 속에 남아있는 정수가 프라임인 경우를 우리는 이래셔널 람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와 아래와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냥 분모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에 그래서 통째로 드러내버리는 거죠 드러낸 다음에 서로 이제 제할거 제하고 리덕션 해주면 되죠 6분의 8은 4분의 3으로 그리고 b 하나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서 b 제곱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하나 얘기하면 nth root of a, b는 nth root of a times nth root of b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th root of a over b는 nth root of a over nth root of b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은 cube root of 14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cube root가 있고 14은 8 times 5죠 8는 어떻게 되나요? 2의 3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2의 3성으로 2가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있는 걸로 남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인덱스 그렇죠? 인덱스 n이 이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했었죠 nth root of a to the k 이렇게 표현이 되시잖아요 이때 k가 n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은 이것은 rational number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인덱스가 3이고 exponent가 6이잖아요 6은 3으로 나눠져지죠 2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a2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rational number죠 그렇죠? 마찬가지 4로 나누면은 3이 되잖아요 따라서 b의 3성으로 rational number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성이 되고 따라서 n과 인덱스와 exponent가 n 대 an의 관계일 경우에는 x의 x의 a성 즉 x2 대 a 형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거죠 자 이번에는 이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경우에는 나눠지는 부분과 나눠지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둘로 그래서 나눠지는 부분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irrational number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rational number irrational number 두개가 길압된 형태가 되겠죠 분수 형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이번에 pulse root of 분수가 들어가있죠 1 over 2입니다 이것을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역시 2의 4성 1의 4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와 분모에 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4성이 되고 2의 3성이 되어서 밑에 부분은 2로 빠져나오고 위의 부분은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식이 복잡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가장 심플스티한 레디칼폼으로 바꿔주라 48은 어떻게 되죠 48은 16 곱하기 3이고 16은 4의 제곱이죠 따라서 4가 빠져나오고 나머지 프라임 넘버인 3만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레셔널한 부분은 외부로 나오고 이 레셔널한 부분이 안에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플스티한 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은 4 곱하기 5가 되죠 그리고 음 그러기보다는 그냥 20비를 곱해줘버리니 제일 낫겠네요 20비를 밑에도 곱해주고 위에도 곱해주고 그래서 밑에꺼 떨어져 나오고 위에꺼 남아있고 위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리닥신을 해주면 됩니다 분자와 분모 이것도 마찬가지죠 54는 3의 3성 27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7 곱하기 2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은 3성이 되어서 빠져나오고 27은 빠져나오고 곱하기 2 이 부분은 루트 2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8은 3으로 나누면 6이 y의 6성이 y의 3성형식으로 빠져나오고 y의 제곱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장 단순한 그러니까 간단한 가장 단순한 라디칼 펌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50에 들어있는 어떤 퍼펙트 스퀘어 스퀘어되는 부분 퍼펙트 스퀘어 부분을 밖으로 빼내려 말이죠 50은 25 곱하기 2입니다 그죠 50의 약수 중에서 25가 퍼펙트 스퀘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5의 제곱으로서 그걸 빼내고 그리고 b의 3성 속에 있는 b의 제곱 b의 3성은 b의 제곱 곱하기 b잖아요 근데 b의 제곱은 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퍼펙트 스퀘어니까 퍼펙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각형 뭐뭐의 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어느 한 변의 제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 즉 rational number와 irrational number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실수가 아닌 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언급을 하긴 했네요 지난 교과 첫 번째 책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0b의 삼성은 이것이 요렇게 되었잖아요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2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어버리죠 image는 이 number가 되잖아요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0.2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0.2는 0.04 곱하기 5고 0.04는 0.2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오고 루트 5 소수인 루트 5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0.20이 0.04의 제곱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분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분모를 분자와 분모에게 곱해줘서 분모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런 방식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저 혼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0.01은 0.1의 제곱 그죠 그리고 0.0001은 0.01의 제곱 그죠 소수점 자리수를 보면 됩니다 10의 제곱이 100이고 100의 제곱이 만원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0.1의 제곱이 0.01 0.01의 제곱은 0.0001 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개수를 보면 우리 간단히 기억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있죠 하나니까 여기는 두 개 여기는 두 개가 있죠 여기는 네 개 여기 세 개가 있으면 여기는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울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 0.20의 제곱은 아 동그라미 하나니까 일단 동그라미 두 개 그죠 그리고 2의 제곱은 4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쭉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